이 무릎 꿇어! 다들 잘 보입니까? 보인다 그래 자, 시작해보자고 알아봐 하나 아니 일하나는 아니 역시 교양 없는 무식한 놈들이 맞군 그럼 내가 미개한 영어로 얘기해주지 시작부터 장난질하지 말자, 하싼아 구두스군 장교를 이렇게 대하나? 넌 그냥 테러단체 앞잡이일 뿐이야 내 눈엔 너도 그런데 뭘 노리는 거야? 소령 너희는 우리 땅에 미사일을 왜 들여왔지? 네 엉덩이에 박아주려고? 그래, 어디 맘껏 짓거려봐 너희 땅이 불타는 걸 보면서도 그럴 수 있을까? 넌 카르텔까지 끌어들였어, 하싼아 여기서 너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걸? 날 고문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누구한테 미국 미사일을 얻었어? 걔간 이제 상관없어 미사일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해 배고픈 친구들이 많은가 봐 어떡해? 고기밥 좀 만들어볼까? 주둥이부터 썰어줘? 인지를 이렇게 다루? 불법이야 넌 전쟁포로야 이라는 멕시코와 전쟁 안에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법을 어기고 나아대는 건 너희 족속들이지 지랄하네, 너나 그 고르브라니가 얼마야 한 번은 부르지 마! 장군님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알로 확대한테, 아카르디 알로 무수하게 그 자식 영원히 햇빛 못 보게 간방에 전화 버려 아니면 거기서 그냥 처리하던가 장군님, 카산을 죽이면 전쟁이 날 겁니다 구금도 불법이고요 지금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라도 쓸만한 것 좀 찾아봐 라스웰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액촐,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네 하지만 라스웰이 맞아 증거가 없으면 풀어줄 수밖에 잘 지켜보자고 기껏 잡았는데 놔주란 말입니까? 안타깝지만 그렇다네 보내서 뭐 찾았습니까? 그래, 정보를 찾았어 좋아 이제 마무리하고 풀어줘 일어나, 빨리 아싼 휴대폰을 조사해보니 데이터가 스페인의 안의 통신탑을 거쳐갔다 놈이 거기 누군가랑 연락하고 있었어 그 신호를 추적하니 카르텔이 운영하는 양식장이 나왔다 해안 지역의 외딴 건물이야 밀수풍으로 옮기기 딱이네 미사일도요 현장에 침투해서 미사일이 거기 있는지 확인해야 돼 정보에 따르면 건물이 최소 4개, 등대까지 있어 카르텔 경비가 아주 많을 거다 딱 맞는 장비만 있으면 풀숲에 은폐할 수 있을 거야 길리슈트군요 맞아 난 해안을 감시하면서 철수보트를 준비할게 다 안 일어났어 왜? 혼자서 너무 위험해 우리 셋 두만 아는 거야 여긴 우리 관할이 아니야, 존 아주 은밀하게 가야 돼 어떤 승인도 못 받았으니 최후의 기미를 유지하자고 위치 잡으면 연락할게 하산이 미사일 옮기기 전에 우리가 찾아내자고 위치 가져야 돼 위치의 가져가긴 중 위치까지 온도다 위치에 따라 안 ねe 위치에 따라 안 муж이 우린 집 인하는군 수정 위치에 따라 having a danger 위치에 지을 기술 세상이 무릎은 해안에서 500m 지점 건물이 보인다. 현재 상황은. 사격 위치에 도착했다. 무장한 목표 둘이 은퇴하고 있다. 준비되면 시작해도 좋다. 확인. 대기. 가야지. 발언 없음. 200m. 쏩니다. 브라보. 상황은? 브라보. 상태는? 괜찮다. 맞춰. 둘 잡았다. 잘했어. 이동하면서 현장 수색해. 전방에 기동 순찰대와 지상군이 있다. 확인해가야지. 뭐가 있는지 파악해보자고. 놈들이 보입니다. 가려들입니까? 그렇겠지. 포북해서 돌아간다. 놈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 스프레 그냥 숨어있어.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내버려둬. 골치 아파질 거다. 계속 간다까지. 공격을 잘 안 이것을 잃은 점으로 가려ya? 공격에 정복되게 되는 것 같은 점. 공격에 안 wet는 것 같아. 공격을 이해한 후에 참고하시겠지. л. 2,000m. 왼쪽으로 잃은 점선이 되네. 이곳은 상관은? 공격을 위해 아래에 있어야 돼. 공격을 처리해. 공격을 해 살펴면. 공격을 하는 곳은 있을 것입니다. 공격을 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공격은 상관은 2,000m. 공격을 해완을 합니다. 열화상으로 내 레이저를 확인해. 확인 보입니다. 하나 처리해. 나머진 내가 잡는다. 처리 완료. 주워 잘했다. 이동하지. 따라와. 브라보 여기는 왓처. 지금 상황은? 풍력발전기 근처다. 알겠다. 전방의 숲 쪽으로 이동해. 내가 최대한 넘어왔지. 확인. 대기해. 차량이 온다. 컨테이너 트럭 보이나? 예. 미사일이 딱 들어가네요. 추적한다. 대기해. 위치를 변경 중이다. 왓처 여기는 브라보. 정리치 북쪽으로 트럭이 움직인다. 컨테이너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일지도 모릅니다. 알겠다. 빨리 확보해야 돼. 난 해안을 따라서 시야를 확보 중이다. 계속 진행해. 알겠다. 이송. 길밑으로 터널이나 통과하면 반대쪽으로 갈 수 있어. 예. 알겠습니다. 카르텔이랑 테라밤이라. 진짜 개판이네요. 테라밤만 해도 성가신다. 이젠 카르텔까지 말썽이구만. 도래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 구역을 점거하고 폭력을 쓰는 게 똑같지. 어린애들을 끌어들이기엔 그만한 게 없어. 불이 길어서 은폐하기 좋겠어. 조용히 진행한다. 전체에 도망가겠습니다. голов된 기간이 좀 더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터널에 의해가 상대방이 집중한다고 하는 게 있다. 원래 우린 직물대에 의해 보입니다. 그냥 탐방을 기 páram이 높아지면 안판방을 맞췄다. 성대에 의해자. 우리나봐. 대기 뭔가 있다 접근 중 소규모 정치할 때 바로 전방이다 총 숨겨까지 놈들 경로를 생각해서 움직여 이동할 땐 천천히 조용하게 움직여 서두르면 들킬 거다 움직이지 마 가까우니까 조용히 정지, 전방의 툴 열화상으로 확인해. 보입니다. 처리해. 딴 놈은 내가 맞지. 아, 바로 이거지. 명중이다. 다시 이동하지. 가즈, 전방의 건물이다. 밖에는 아무도 없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박탐지기로 건물에 적이 있는지 확인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다. 계속 간다. 안쪽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안쪽이. 충격이 주는 거에요! 그놈이 다시 이동한다, 안보여? 확인! 나도 추시하겠다! 계속 간다! 전방의 숲길, 저기로 이동해! 나무 연표하면 잘 안보이겠지만 그래도 계속 경계해. 알린다. 컨테이너 트럭이 안으로 들어갔다. 컨테이너를 창고에 넣을지도 몰라. 근처에 무장한 적이 많다. 확인. 라셀. 말해 하사. 전에도 이런거 해보셨습니까? 흐흐 많이 해봤지. 니가 꼬맹이었을 때부터? 뭐 정확히 말하면 똥오 좀 가릴 때부터지 라셀. 계속 대기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기울리 슈트를 점검해봐야겠어. 예. 대인이 꺼는 제가 하겠습니다. 니 꺼나 해. 보고서에다가 적어놔야겠네? 거의 다 왔더라. 여기 능산만 지르면 놈들의 주여가 물이 보일거야. 만약 여기 미사일이 있다면 내부에 있을 거다. 풍요발전기를 따라서 간다. 등산에 접근 중에 나갈 수에. 좋아. 이제 곧 추여 건물이 나올거야. 언덕 꼭대기에서 볼 수 있어. 날씨가 높는가? 안개가 짙고 시어가 좁다. 갤리 슈트면 웬만해선 괜찮을겁니다. 더 이상. 날씨가 높아져서 엔진을 가리지 않게 해. 날씨가 높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최대한 많이 잡고 이동해. 바깥쪽 놈들부터 잡아.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대인님. 시작해. 잡아. 나머지 내가 맞지? 단락처 조정. 두 칸 봐. 놈이 경계한다. 적 처리. 놈들이 후퇴한다. 우리가 저격한다는 걸 알아챘어. 잡았다. 놈들이 바껴 풀어 쏜다가 하지. 계속 이동해. 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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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처리. ivot에 도착해줌다. 부 stagn octave. 아무튼 정보 fan라고 말해. 하루가spot Line.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야, 눈들이 쫙 깔려있습니다 확인, 온 사방이 카르테리군 가변 배율 조진경을 사용해 목표까지 거리가 멀다 대기해, 내가 거리를 조정하기 전까진 쏘지마 워처, 준비도 했다 거기서 최대한 많이 잡고 이동해 바깥쪽 놈들부터 잡아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대인님 시작해 한 놈이 떨어져 있다 탄납차 조정, 세 칸반 처리했습니다 잘 쐈어 가지, 계속 경계해 다른 술 잘 때가 시체를 못 보게 해 저놈 혼자 있다 탄납차 세 칸반 카르텔 처리 놈을 처리했다 처리해, 옆에 놈은 내가 잡지 세 칸반 명중이다 한 발로 두 놈을 처리해, 나머지는 내가 잡는다 네 칸 제압 완료. 프로답게 잘했어. 나머지 둘이 볼 수 있다. 한 번에 두럼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봐. 준비됐습니다. 네 칸. 네 칸. 되자라. 아주 잘했다. 두 놈이 놈을 볼 수 있다. 위치를 변경해서 한 번에 두놈을 노려. 떨어져 있는 놈 노려. 세 칸 반. 명중이다. 잘했다. 다른 두놈이 보고 있다. 한 번에 두놈을 처리할 수 있겠나? 저 놈 혼자 있다. 잡아. 나머지 내가 맞지. 한 놈이 떨어져 있다. 세 칸. 명중. 놈을 잡았다. 먼저 쏴. 두 칸 반. 깔끔하네. 좋아. 잘했다. 민간인이다. 비무장이야. 민간인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양식장 때문이겠지. 관리할 사업이 필요하니까. 다행이다. 자리. 옆에 놓은 내가 잡지. 세 칸. 자리 깔끔하군 저는 혼자 있다 세컨 잡았습니다 좋아 좋아 나머지 둘이 볼 수 있다 한 번에 두롬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봐 한 번에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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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죽어, 이 새끼야. 명중이다. 적용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놈이 놈을 볼 수 있다. 위치를 변경해서 한 번에 두 놈을 노려. 혼자 있는 놈을 처리해. 까지. 세 칸. 카르텔 놈들 일손이 부족하겠는데. 처리해. 딴 놈은 내가 맞지. 세 칸. 처리했습니다. 명중이다. 다 정리한 것 같군. 내려가서 들어갈 길을 찾아. 난 이쪽에서 업무하지. 왜 꼭 접니까, 대인님. 난 대위고 넌 하사니까. 계속 이동해. 네. 네. 알겠습니다. 대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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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wanted to move. 넘들이 미사일을 옮긴다면 우리가 이미 놓쳤거나 여기 건물들 중에 있을 거야. 부자의 길을 빌자고. 도착했나 가지? 라스웰. 꽤 머네요. 대학교 때 다 육성 선수라는 건 아니야, 라스웰. 난 요새도 달려. 담배는 좀 끊어야 하는데. 담배도 피십니까? 집에서 피면 쫓겨나지만. 정지. 가야지. 건물 뒤편에서 그쪽으로 차량들이 접근한다. 못 본 것 같고 계속 가. 중순교 가야지. 넘들이 차에서 내린다. 가만히 있으면 못 보고 지나갈 거야. 뭐 아니면 처리하고 가도 돼.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땐 머리를 노려. 조종의 방역에서 내린다. 공격적으로 다행히 안전한 사항은 그쪽으로 이렇게 이리와 그리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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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장 밖에서 대기 중이다. 까지. 등대로 갑니다. 따라와. 계속 진행해. 괜히 지체했다가 놈들이 지원을 부르면 상황이 심각해질 거야. 여긴 놈들 구역이니까 조심해야 돼. 맞는 말이야. 일단 놈들이 철저히 경계한다고 생각해. 경비가 졸나 많을걸 안개와 길레 쇼트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간다. 정찰 저격하면 역시 대인임이죠. 그래 늘 하던 거지. 능선을 지나서 현장을 점검한다. 고리를 개선해서 저격해야 돼. 왓처 여기는 뭐라고. 등대가 시하에 보입니다. 여기만 괜찮겠어. 스코프로 현장 수색해.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노려. 먼저 카르텔부터 정리하고 들어간다. 나머지 둘이 볼 수 있다. 한 번에 두롬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봐. 침착해 가야지. 카르텔 경비로 볼 수도 있다. 급하실 때까지 기다려. 다른 두놈이 보고 있다. 한 번에 두롬을 처리할 수 있겠나. 떨어져 있는 놈들이야. 두 칸반. 두 칸반. 되쳐라. 또 한 놈 잡았군. 까지. 계속 경계해. 단술 잘 때가 시체를 못 보게 해. 나머지 둘이 볼 수 있다. 한 번에 두롬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봐. 두놈이 놈을 볼 수 있다. 위치를 변경해서 한 번에 두놈을 노려. 한 번에 두놈을 잡아.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지. 잡아. 아주 잘했다. 나머지 둘이 볼 수 있다. 한 번에 두롬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봐. 저놈 혼자 있다. 두 칸반.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놓자. 제압 완료. 처리 완료. 두 놈이 보고 있다. 한 놈이 떨어져 있다. 두 칸. 처리 완료. 잘 잡았어. 침착해 가즈. 카르텔 경비가 볼 수도 있다. 흩어질 때까지 기다려.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침착해 가즈. 가느텔 경비가 볼 수도 있다. 흩어질 때까지 기다려. 두 칸. 동료가 떠났다. 한 놈 처리해. 나머지는 내가 잡는다.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을 잡았습니다. 깔끔하고. 떨어져 있는 놈 노력. 두 칸 반.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노려. 넘들이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거리를 말해 주지. 내가 거리를 말해 주지. 적이 움직이면 동선을 계산해. 두 놈이 보고 있다. 동료가 떠났다. 한 놈 처리해. 나머지는 내가 잡는다. 장갑. 나머지는 내가 맞지. 두 칸 반.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놈이 흔렸다. 놈들이 안으로 들어간다. 창문 조심해. 자리 완료. 대인님. 눈들이 쏩니다. 침착하게 위치를 지켜. 크으. 우린 못 봤으니 괜찮을 거다. 가지. 뭔가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다운. 딱 차가워. 오레오. 멈췄다. 놈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어. 총 숨겨. 가야지. 도움말. 교류. 계속 시작한다. 미래. 이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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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님, 이놈들 카르테리아 아닙니다. 거짓말 다 안걸러서요. 그래, 그 아직 놈들이 알아버릴수입니다. 흠, 거지가 좀 바쁜 모양인데. 아마 알카탈라일 거야. 하산에 부하드리겠지. 안녕. 네, 아미스마아. 컴온. 갠 헤디야. 컴온. 아삐디야. 아삐디야. 그럼 우리에. 아삐디야. 이스라엘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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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셋이 보고있다 일단 지켜봐 넌 저기한다 올클리어 잘했다 가지 감사합니다 대장님 이놈들 카르텔이 아닙니다 거짐을 때련날라 수가 아마 알카탈레일거야 핫산의 부하들이겠지 핫산 병력이 있다는건 여기 뭔가 있다는 뜻이야 그렇겠죠 등대 주변에 건물들이 있어 가서 전부 확인해봐 빙소 트위에 반가워눩 맥소 저거 더 이쁘지 바이러스 졸려 Madam 사기 저거 내가 제가 illes 자고 클리어 수색해 뭔가 있습니다 가방이랑 상자입니다 전부 러시아 꺼내요 뭐가 들었지? 비어있습니다 금방 꺼낸 것 같습니다 러시아랑 이라니 안 돼요 핫선을 직접 지원하는 건가? 그런 거라면 일이 아주 커지겠지 건너편에 건물들을 확보해야 한다 먼저 건물들을 확보한 뒤에 터널 입구를 찾아 알겠습니다 안됩니다 idi liquidity 전부 지로 지로 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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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안녕. 라스웰. 안녕.